자, 이제 가야겠다. 이거 빨리 가야겠다. 내가 그냥 쥐기 바람? 아빔 이거 쥐어놓으시자. 쥐어 쥐어. 쥐어 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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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는 4번 더 왜인이냐? 이건 뭐요? 너는 어떻게 해? 너는 어떻게 해? 지금 3만 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